가비 너희 좀 뭐하면서 지내고 있냐? 저... 저 그게 저기... 저번에 할아버지가 말... 아니 그...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. 회사님 콧백이도 안 보이면서? 무슨 경영 수업? 지난번에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셔서요. 제가 현장들 위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. 저기 지방에 있는 공장들도 둘러보고 협력업체들도 둘러보고 좀 이리저리 다 둘러보고 네가 지금 뭘 둘러보고 다닐 때야? 뭘 보러다닐 때가 아니라 뭘 보여줘야 할 때가 있냐? 저한테 맡긴 일들은 죄다 권종부한테 밀어놓고 밖으로 나들으면서 헛짓거리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죄송합니다. 내가 지금 언제나 정신 차릴 거야?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한 모습만 보일 셈이야? 뭐라고 대꾸 좀 해봐? 열심히 한번... 하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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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많이 혼났어요? 나 오늘 혼자 있고 싶다. 이 거적 매일 뒤집어쓴 것들이 도대체 뭘 말랐길래 털이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야. 어? 전무님! 아니, 전무님 여긴 어쩐 일로... 문점장. 다.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. 무슨 일인지는 다 보면 알게 되지. 어? 권 전무잖아? 석근 씨랑 권 전무랑 둘이 뭐하는 거지? 응? 따라가 봐야겠다. 음식이 문점장이면 맞을지 모르겠네. 제가 살면서 이런 고급 음식점은 처음이라. 자네 술은 좀 할 줄 알아? 아니요. 제가 잘 술을... 받아. 네,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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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말인데. 자, 이거 받아. 이게 뭡니까? 뭐긴 뭐야. 본사 상원증이지. 아니... 아니... 정말 저를 본사로 당겨주시는 겁니까? 이게 정말입니까? 문점장은 다 좋은데 같은 말은 꼭 두 번씩 하게.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기분이 정말 좋아가지고요. 와, 이게 진짜... 정말 감사합니다. 전무님께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. 뭐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문점장하고는 얘기가 통할 줄 알았어요. 둘이 정말 한패였잖아. 아, 문석 그저 삐리한 시끼. 어떻게 일말에 망설임도 없이 권영구 편에 서냐? 하하하하... 하... 문점장. 근데 말이야. 본사로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자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. 그게 뭐죠? 조만간 천리머 마트가 폭삭 망할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몰라. 회계나 뭐 그런 좀 복잡한 쪽으로 말이야. 천리머 마트 가요? 그래. 그때 문점장이 이렇게 말해주면 돼. 모든 건 정복동이 시켜서 했다. 그게 무슨 소린지... 귓구멍에 슬라임을 접어 가놨어.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. 아, 죄송합니다. 따라해봐. 모든 건 정복동이 시켰다. 정복동이 계획했다. 정복동이 책임이다. 모든 건 정복동이 시켜서 한 일이다.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럼... 저보고 사장님을 배신하라는 말씀이십니까? 당연하지. 권영구, 결국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점장이랑 둘이 내통하면 정복동 사장님은 꼼짝없이 함정에 걸릴 텐데. 비상이야. 빨리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. 못합니다. 저는 사장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. 자네. 본사로 오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.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기회를 주는 건지 몰라서 그래. 분위기 파악이 안 돼? 압니다. 저한테 정말 큰 기회를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. 제가 모시고 있는 정복동 사장님 말입니다. 세 명 다 합격. 빠야족 전원 합격.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를 때도 많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. 사장님이 마트에 부임하신 이후로 마트 사람들이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복동 사장님은 저 같은 사람한테 배신당해도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윗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 출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